두 번째 이슈는 바로 고요의 바다 넷플릭스 드라마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공개가 됐는데 외신에서는 혹평이 나오고 있고 관련 종목들은 부진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요의 바다 컨텐츠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때였죠. 넷플릭스에서 고요의 바다라고 해서 또 우한화의 K-컨텐츠 드라마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대감들도 굉장히 컸는데 일단은 랭킹, 넷플릭스 안에서의 컨텐츠 랭킹 자체로는 나쁘지 않은데 평가들은 별로 안 좋네요. 랭킹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사실 이걸 집계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플릭스 팩트롤이라는 사이트인데 고요의 바다가 전세계 TV쇼 부문에서 4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1, 2, 3위를 보면 굉장히 막강해서 이해가 돼요. 전세계에서 4위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1위가 에밀리 파리에 가다, 2위 위처, 3위 종이의 집. 그러니까 원래 엄청나게 흥행했던 그런 작품의 후속작이기 때문에 그래,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했다,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한국, 일본, 타이 이쪽에서는 1위를 했고 미국에서도 3위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고요의 바다, 사실 공유 씨와 배드나 씨 주연으로 해서 굉장히 인기를 모았고 순위 자체도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특히 배우 정우성 씨가 제작에 참여를 하면서 화제성까지 모았고 일단 랭크된 순위 자체는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위는 나쁘지 않은데 왜 평가들이 이렇게 박할까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해서 저도 판단을 못하겠는데 저도 보셨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이래서 평가가 안 좋은 건가요? 아직 보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들이 나오고 있나요? 그러게요. 사실 이게 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뭘 찾아본 스타일이 아닌데 입소문이 이렇게 좀 재밌다고 하면 그때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입소문 자체는 또 의외로 좀 갈리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제 주변 분들을 보면 그래도 볼만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또 외신 쪽에서는 혹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이게 한국이 최근 실패작이다.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실패작이라고. 그런데 여기가 그럼 원래 논조가 이런 곳이냐 하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오징어 게임이나 DP, 지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 그리고 5점 만점에서 4점, 5점을 줄 정도로 굉장히 호평을 해줬던 그런 매체인데 여기서 좀 호평을 해서 지금 저희 입소문이 좀 안 좋게 나는 게 아니냐.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그런데 또 반면에 또 미국 영화 평점 사이트인 IMDB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고요의 바다 10점 만점에 7점, 1점을 줬는데요. 이게 지옥보다 더 많이 높은 점수를 준 거거든요. 사실 지옥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높은 점수를 줬기 때문에 지금 약간 외신이나 이런 전문 매체에서도 좀 엇갈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주가에는 좀 안 좋게 반영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일단은 엇갈리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 주변에서도 고요하게 졸리다. 이런 평가들도 좀 나오는데 저도 한번 일단은 주말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주식입니다. 주가가 관련된 관련주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뉴스가 계속 나와줘야 계속 상승 동력을 찾을 수가 있는데 뉴스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아무래도 초반 기세가 좀 많이 꺾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게 어제만 해도 위즈윅 스튜디오가 한 11% 정도 빠졌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게 위즈윅 스튜디오가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가 설립한 이 스튜디오를 인수를 하는 바람에 관련주를 엮이고 있는데. 이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투자자분들이 차익 실현에 대거 나섰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덱스터 시각 투수 효과를 담당한 덱스터도 어제 좀 많이 빠졌고. 이 아티스트 컴퍼니 아까 이정재 정우성 씨가 설립한 그 스튜디오를 인수 또 지분을 갖고 있는 버킷 스튜디오도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 뉴스에 따라서 계속 변동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뉴스가 계속 안 좋게 나온다고 해도 계속 예전 주가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K컨텐츠가 글로벌이 인정을 받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중소 제작사들이 사실 굉장히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밸류에이션 레벨 자체는 높아졌다. 그래서 예전 주가 정도로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많이들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고요의 바다가 조금 흥행에 지금 예전에 있던 지옥이나 워징어 게임만큼의 흥행은 아니기 때문에 좀 차익실이 나온 것이지. 다시 예전 주가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 또 좋은 흥행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K컨텐츠에 대한 이제는 눈높이나 기대감들이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고요의 바다가 좋게 평가받는 것도 있었지만. 그만큼의 기대감만큼 뭔가 퍼포먼스가 안 나왔다라는 심리가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어쨌든 내년에도 K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또 어떻게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도 한번 기대는 내년에도 계속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마지막 이슈 파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도 쭉 함께해 주실 거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새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